한국 자동차들이 있네요 어마어마한데요? 비가 와서 자동차 박물관에 왔습니다 먹이를 어디 보니? 저거 밑에 있나본데? 저거 토끼 아냐? 먹이를 어디 보니? 먹이를 어디 보니? 저거 밑에 있나본데? 저거 토끼 아니야? 말아보고 계시겠지? 어디서? 빵빵이죠 먹이를 모르고 계시 comp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세계 6대가 있는 목재 자동차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4K 황금 그랜드 피아노. 와우, 어마어마한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자동차들 있네요. 한국 자동차들 있네요. 로댕이 조각한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라고 합니다. 여기 비슷한 곳이 묶어먹었잖아요. 여기 진짜요. 꽤 오래된 피아노들이 굉장히 많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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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무슨 노래인데? 해피 벌스데이 투 유 모르겠는데? 불러보고 안에 체험당은 따로 있어요 다같이 다같이 경계는 마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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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라 도를 볼 수 있다는데요 비가 와서 못 볼 것 같은데 역시나 비가 와서 잘 안 보여요 사슴이 나와있어 오사카 생각난다 그지 방금?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아니야 그거 그녀들처럼 사슴복이 길어서 좀 많은데? 어디서? 바다와 어 뺏었어 그래 일본 사슴보다는 좀 순하네 바다 그거 미안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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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